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수성입니다. 우리 어제죠? 토요일날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 문제의 난이도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사 이번에 모드공에서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난이도? 이런 것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 이런데를 보니까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법도 이번에 지문이 만만치 않게 조금 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이 시험 열심히 또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얘기는 내가 합격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시험이니까 이제 우리 조금만 있으면 진행될 지방직이 되겠죠. 자 그 시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에 치르는 22년 대비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만약 잘 안 나왔으면 진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뭐 나름 팩폭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거든. 내가 이제 항상 이거 올릴 때마다 고민되는 게 그거더라고. 시험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말들이 좀 이쁘게 이쁘게 달리는데 쉬웠다 이러면 또 가끔 또 안 좋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이랑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준비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명백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해설 강의는 모르더라도 이번 시험만큼은 이번 국가직 해설을 좀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나책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번 시험 자체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게요. 평이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우면 어려웠다 쉬웠으면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거 딱 뜨자마자 아마 여러분들이 앞을 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난 시험 못 봤는데 분명히 어려웠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평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빈출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지 정도에 따라 체감만이 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실제로 보통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글이 예를 들어 질문 답변이라든지 또는 뭐 뭡니까 카톡이죠. 카톡이라든지 밴드톡 이런 걸로 오시는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시험을 잘 봐서 잘 봤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저한테 보낼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점수를 이번에 들어보니까 작년 지방직처럼 물론 지방직보다 뭐 작년 지방직보다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난이도 자체 그러니까 문제 전반적인 어떤 체감 난이도 자체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작년 지방직처럼 어쨌든 뭐 95점? 100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고맙다고. 물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만큼 빈출내용 제대로 숙지했으면 절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풀이를 해드릴 텐데 어떤 관점에서 풀이를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던 또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던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야. 기출문제집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 내가 거기에 나왔는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두세 번, 네다섯 번 출제됐던 지문이야. 그 지문이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여기 정답 찾을 수 있었나 없었나 그거를 계속 비교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20문제 풀면서. 자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그냥 딱 보면 그냥 그 키워드 가지고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라기보다는 조금 약간의 이해 정도. 그리고 이걸 내가 정확하게 이 OX를 진짜 누가 칼을 들이대고 물어보더라도 나는 O면 O, X면 X라고 답하지 않는 이상 또 헷갈릴 수 있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주관적인 난이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20문제 전부 다 100점 맞는 거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굳이 점수를 따져보면요. 90점 이상이면 어쨌든 안정적인 고득점이에요. 한두 문제 정도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안정적인 고득점이고 제가 대략 합격권을 예측을 해보면 행정법만 기준으로 한 85점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85점 정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모드공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점수 평균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총평부터 올리고 확인해봤는데 오늘까지 확인해보니까 대략 평균 점수가 8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원에다가 점수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물론 내가 점수를 시험을 못 봤는데도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는데 좀 불안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 보통은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 제출을 많이 해. 근데 근데 평균이 85점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합격권이 한 85점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하면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한 8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려운 문항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뭐 가, 책형, 나, 책형 구분 안 하고 점수, 번호, 번호는 얘기를 안 할게요. 몇 문제는 되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운 지문들 있죠. 딱 생소하고 좀 어려운 지문들 있잖아. 그런 지문들이 일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내 지문이면 내 지문이 전부 다 어려운 지문이 다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지문 정도가 어려운 지문이 섞여 있어요. 자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몰라도 정답이 나와요. 왜? 정답이 전부 다 빈출해서 정리가 돼요. 따라서 이거 몰랐어도 분명히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이 엄청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변별력을 위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사례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맨날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행정법에서 즉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러한 시험과 달리 행정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건 빈출이에요. 명확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영어에서 기본이 뭐냐 이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까지도 기본으로 볼 수 있겠지만 행정법은 진짜 명확해요. 뭐냐면 기출 문제 풀어봤는데 기출에서 거의 대부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문들, 주제들이 있잖아. 그게 기본이야. 그럼 그 기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시험에도 연결이 될 거야.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을 때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내가 동영 모의고사 할 때, 기출할 때도 분명히 맨날 강조드렸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 풀 때 쫄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는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 생소한 내용을 가지고 절대 사례를 구성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례형 문제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100문제가 전부 다 그랬어요. 100개를 뽑으면 100개가 전부 다 뭐냐면 기본 주제, 지금까지 많이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사례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 글들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잡아서 OX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게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쫄지 우선. 읽을 수도 없어.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기도 지금 너무 버겁단 말이야. 하지만 알고 푸는 사람들은 풀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이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책경 기준으로는 18번부터 19번, 20번까지가 사례형으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막상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 이번에 몇 달 뒤에 있을 지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22년에 치러질 국가직 내지 지방직 있죠. 여기서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예상을 해요. 이번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이 9가지 9급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일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일단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 기본이 뭐라고? 빈출된 내용이 기본이라고 했지. 그 빈출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빈출 숙지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만드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섞어서 출제를 했단 말이야. 당연히 국가직에서도 이어지겠죠. 특히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필수 과목으로 전향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소재들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예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년 시험 대비할 때 여러분들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뭐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빈출이야. 근데 이 빈출을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숙지하고 암기하고 정리해야 돼요. 즉 자다가 일어나서 빈출된 내용을 물어봐도 눈뜨고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고득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혹 가다가 어쨌든 이거 지금 22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어려워진다. 필수 과목으로 전향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를 했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공부를 해야 더 공부를 해야 내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알파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서도 봤잖아요. 이번 시험에도 내가 분명히 보여드릴 거야.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도 1번부터 10번까지를 진짜 미친듯이 정말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면 100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소모를 해요. 시간 소모를 하는데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즉 정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이 시간을 어디다 쓰는 게 좋아. 얘를 진짜 목표는 이렇게 두는 거야. 너. 한수성 너. 너가 강의하는 만큼 나도 숙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고 내년에는 100점까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만큼은 여러분들 여기서 끊지 말아주세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1번부터 갈게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거의 다 매번 출제되는 내용인데 4번에서 말장난이 한번 들어갔어요. 그럼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기출이나 기본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 아이 그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적상조하는 게 답이 나왔으면 빨리 끝내야 돼요. 4번 이렇게 찍어야 돼요. 1, 2, 3번에서 나왔으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된다. 누가 더 상위법이에요? 조례와 조약 중에서 조약이 상위법이죠. 근데 조례가 조약에 위반됐으면 이건 매번 출제됐습니다. 100번. 당연히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례와 같은 규범은 취소 사유가 없죠. 위반되면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 매번 나왔다. 2번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소송과 관련된 일반 법이 행정소송법이잖아. 그럼 일반 법은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그럼 만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과 관련된 특별법들이죠. 얘를 준용한다고 우리 소송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평등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뭐야? 상대적 평등. 왜? 맨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남녀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과 일반인 차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노약자와 그 다음에 일반 건장한 성인들 간에 차별할 수 있어 없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 있잖아.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무슨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상대적 평등 내지 같은 말로 실질적 평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전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을 때 한해서 똑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거. 상대적 평등. 이건 뭐 상식이죠. 맞는 지문. 네 번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 지금 뭐야? 신법이 시행이 된 거야. 근데 신법이 어때? 불리하게 지금 변경이 됐어요. 자, 그때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게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이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소급표 금지의 원칙 내지 이 소급위법 금지의 원칙 얘는 뭐를 금지하는 거예요? 진정 소급위법을 금지하는 거잖아. 근데 진정 소급위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완성된 사실 내지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잖아. 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 얘는? 이미 완성되는 종결된 게 아니래잖아. 그럼 계속되는 사실이란 얘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신법 적용하는 거 돼야 안 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건 부진정 소급표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춰야 되는 질문이었다. 정답 4번 두 번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죠.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 신체와 관련해서 일정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의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적정선을 유지시켜 놓고 이 선을 그어 놓고 이거 이상으로 보호의무를 이행했냐 안 했느냐 에 따라서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후자죠. 과소보호금지 원칙 최소한 해야 될 것마저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맞는 질문 처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게 사실은 헌법 지문이고 기출된 적이 있긴 하거든요. 행정법에서 근데 한 번 정도 출제가 됐고 많이 출제된 영역은 아니야. 만약에 1번을 모르겠으면 2, 3, 4번 내려가 보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모르면 자, 행정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설례가 있는 경우 자, 설례가 나왔으니까 이거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맞습니까? 위법한 설례가 있을 때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발생할 수 없죠. 왜? 위법 영역에서는 평등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야, 쟤도 쟤도 허가 요건 못 갖췄는데 허가 내줬잖아. 나도 법상 허가 요건 안 갖췄지만 나도 내줘.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다시 뭐라고? 위법 영역에 있어서는 평등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위법한 설례가 있는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안 되지.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된다? 아니죠. 위법한 처분이면 따르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이명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 실제 생년월일로 기재를 안 하고 잘못된 호적상 출생연월일로 기재를 했다 이 얘기야. 그죠? 근데 정년은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실제죠. 실제. 따라서 호적에 나이가 많아. 곧 정년할 때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실제 나이로 고쳐서 정년을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죠. 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대요? 3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나서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래도 된다고요. 실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 매번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이건 기본사업, 판렛 특강, 기출 전부 다 한 번씩 계속 봤던 내용들이고요. 네 번째,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두 가지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이냐? 이 얘기죠. 자, A라고 한 취지가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냐?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거죠. A는 B가 아니다. 읽어보시면 내용 자체도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A는 B가 아니다. 따라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사례를 외우고 계셔야 된다. 왜? 이거는 사실상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출제된 지문이에요. X죠. A는 B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1, 2번은 되게 쉬웠어요. 세 번째, 옳은 것입니다. 이것도 빈출 지문이에요. 전부 다. 행정처분과 부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한이 뭔데? 부당결부금지원치.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간은 붙이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떻게 했대?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탈법행위죠. 탈법행위에요. 이거는 법치 행정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죠. 근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100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처분에 대한 신청 이후 처분을 할 당시 그 중간 사이에 법이 개정된 거죠. 법이 개정됐을 때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허가 처분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무슨 법주의? 처분시법주의죠. 신청시간이라. 그래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했다. 그럼 뭐야? 처분 당시에 적법했으니까 얘는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부간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얘는 적법한 거예요. 뭐라고? 부간을 부과할 당시 행정행위를 당시에 적법했으면 나중에 근거법령이 개정돼서 더 이상 부간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야? 부담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위법하지도 않다. 적법하다. 이때 적법했으면 계속 적법하다. 세 번째, 부담의 이행으로써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와 하나,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입니다. 부담. 얘 두 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별개라고 그랬죠, 별개. 독립설.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행정청이 뭔가 의무를 이행하라고 부담을 붙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상 이행을 했을 거란 말이야. 증여라든지 매매를 통해서 기부채납 이행 같은 것들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때 그 부담과 사법상 기부채납 이행은 별개라고. 따라서 만약에 부담이 무효예요. 부담이 무효면 개인의 기부채납 이행까지 무효로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얘가 무효라도 얘의 효력은 민법 등 기타 사법상 원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읽어볼게요. 얘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 행위가, 즉 이거 얘기하는 거죠.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 행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다.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빈출. 100번 출제됐다. 네 번째. 이것도 100번 출제된 거예요. 허가의 기한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행정청이 붙였어요. 그럼 우리 그걸 뭘로 봅니까?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죠.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났다고 곧바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허가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허가 기한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하게 짧지 않은 기간이 됐어요. 그럼 이때도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미 허가 기간이 연장돼서 길게 줬잖아. 그럼 이제 행정청은 어떻게 해요? 허가 조건으로 존속기한으로 볼 필요 없이 이제는 다시 한번 허가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서 즉 재량처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기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의 사업상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 여기까지 문제없네.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맞죠? 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충분한 기한이 되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기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이제 많이 줬잖아. 정답 4번. 어느 것 하나 빈출 아닌 게 없습니다. 네 번째, 틀린 것. 자, 국민의 알거리를 내롱하는 일반 국민에게 국민 누구에게나 국가에 대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공개청구권을 얘기하는데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자, 하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자,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은 내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즉,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보야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내가 알걸리 측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하고 우리 뭡니까?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뭐를 포함한다고?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시민단체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맞습니까? 자, 맞는지.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다. 맞아요. 이 자체가. 그러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 받은 것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가 별도로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침해를 당했다라고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곧바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100번 출제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다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의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어떤 정보입니까? 정보란 어떤 정보입니까? 이거 직무상 작성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되겠죠. 왜 없는 문서는 정보를 공개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갖고 있는 문서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꼭 원본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본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열람 등사 열람뿐만 아니라 이제 등사 복사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100번 나온 거야. 원본 문서만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뭐? 4번도 포함된다. 100번 나온 거. 정답 3번 끝. 자,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갖고 있지도 않은 문서에 대해서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긴다 한들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어? 없어. 없대.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 법원이. 맞습니까? 자, 이때는 만약에 설사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최소 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 내지 소외 이익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없는 정보법 내가 뭐 법원에서 재판에서 승소해도 무슨 실익이 있어? 아무 실익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 하나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종료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방적인 해지의사 표시 있죠. 해지의사 표시 자, 얘가 법적 성격이 여러분들 행정처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대한 권리로서 해지의사 표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즉,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해지의사 표시일 수도 있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자, 이 해지의사 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떠어떠어떠한 사정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보통 대부분의 판례들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의사 표시는 단순한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즉,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얘가 우월적인 지위로서 행정처분적 속성을 갖고 있는다. 보통 어떤 경우 혼내주려고 하는 해지의사 표시가 있어요. 상대방을, 계약 상대방을, 국가가.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개발 사업에 5년간 참여 제안을 명했던 거 이런 거 뭐였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행정처분이었죠.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 이런 것들 뭐였어요? 행정처분이었죠. 반면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있죠? 채용계약에 대해서 해지의사 표시를 했다.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무슨 소송으로 다쳤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쳤어요.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출된 부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채용계약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이거 법조문 자체니까 기억해두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즉, 징계처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저는 행정절차법 같은 거 적용도 안 되고 항구소송으로서 치소소송 같은 거 제기를 못해요. 징계처분, 치소 이런 거. 왜?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그치? 하지만 뭐만큼은? 보수삭간만큼은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처분이라고 그랬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 번, 너무나 여러 번 출제됐던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반적인 협약해지. 뭐로 보자 그랬어요?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자 그랬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출연 협약. 여기에 대한 해지 및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맞습니다. 맞아요. 얘가 맞아요. 아니라가 아니라.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아니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협약해지 및 환수 통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복을 제기한다. 그러면 항구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연결되는 거죠. 1번 여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건 행정처분이었고 어떤 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요. 100번 물어본 거니까. 얘 행정처분이 아니야. 국가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놓고 해지 의사 표시 내렸어요. 이거 징계야? 아니지. 단순한 뭐라고 봤어요, 이거? 계약 해지 의사 표시예요. 그거에 불과하다고. 즉, 얘는 뭐가 아니라고?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니까. 맞는 지문. 이것도 100번 출제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출제되지 않은 지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출제된 지문도 하나도 없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출제된 지문들이에요. 여섯 번째. 인허가 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첫 번째 지문은 절차 집중설에 대한 지문이죠. 자, A라는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B라는 의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게 되는데 자, 이때 모든 절차가 어디로 집중된다? 주된 인허가로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되는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여기서 요구되는 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어 없어?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허가 의제 제도의 제도적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 간소화라고 그랬잖아요. 간소화. 자, 읽어볼게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주택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자와 협의를 거쳐 뭐를 승인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면 자, 얘가 A예요. 주된 인허가. 얘를 승인하게 되면 뭐가 의제된대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고 했으니까 얘만 받으면 뭐가 의제돼? 얘가 의제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절차만 거치면 돼? 여기서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요구되는 절차는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이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B 절차거든. 이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거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 너무 쉽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100번 출제된 거죠. 실체의 집중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실체의 집중은 부정한다고 얘기했죠? 실체의 집중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A가 B로 의제될 때 A법상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이 있을 것이고 B에서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얘만 갖추면 되는 거야? 아니지. 얘 요건, 얘 요건 다 갖춰야 돼요. 즉 실체적 요건이 일로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갖춰야 돼요. 따라서 A를 관할하는 담당관청이 심사를 해봤을 때 B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A를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못 갖췄으니까 A를 거부하겠습니다. 돼, 안 돼? 되죠?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예요. 자, 그럼 이 건축허가가 A죠. A를 하면 뭐가 의제되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것이에요. 즉, 주된 인허가는 건축허가가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A를 신청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즉 B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어. 즉, B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허가권자로서는 뭐를 거부할 수 있어? A를 거부할 수 있죠. 둘 다 갖춰줘야지 A를 승인해줄 거거든요. 100번 출제된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1번, 2번. 어디가나 이거는 다 강조돼서 설명이 됐을 거예요. 세 번째,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해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맞죠? 실체 집중은 부정되니까 어떻게 A요건을 담당하는, 즉 A허가를 담당한 허가관청은 뭐까지 심사한다고 그랬어요? B의 요건까지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 충족여부를. 즉,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절차만 간소화될 뿐이다.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 이것도 얼마나 강조된 거야, 이거. 이게 2019년 최신 판례 이후로 이게 뭐야, 20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최신 판례라든지 모의고사 어디서든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이건 제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걸 강조 안 했으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거 어떤 경우야?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케이스가. 주된 인허가가 거부됐어요. 거부되면 의제되는 인허가 효과가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지. 따라서 B라는 인허가는 실제, 실제하지 않아? 실제하지 않죠. 따라서 A가 거부됐을 땐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A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B 거부 처분 취소송이 아니라. 맞죠? 이게 기존 판례였고 이것과 반대로 A에 대해서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나면 어떻게 돼? B도 실제하죠. 여러분들, 허가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여러분들? 두 개가 있는 거야. 처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얘가 지금 기분이 나빠. 얘가 위법하거든. 얘가 위법해. 얘가 위법하면 여러분들,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 어차피, 어차피 얘는 절차만 간소화돼서 A 받고 B까지 나타난 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서 A라는 허가받고, 여기가서 B라는 허가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처분이 두 개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가 위협하면 여기에 대한 뭐도 가능해?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 여러분들이 이게 기분이 나비면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쟁송 제기할 수 있죠? 쟁송 취소도 가능하다고. 이거 툴가 가능하다고. 얘만 따로 떼가지고. 두 개 있는 거니까. 이게 2019년 최신 판례였고 되게 강조된 부분이에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몇 번째 물어본 거야? 이거 물어본 거죠. 이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협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즉, A가 아니라 지금 B가 위협함을 다투고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A를 다투어야 돼, B를 다투어야 돼. 얘를 다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관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게 아니지. A의 취소를 구하는 게 아니지. 뭐를 구해야 돼? 의제된 인허가. 이 B. B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얘만 따로 뭐? 쟁송 취소가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답 4번이었습니다. 7번, 이거는 이제 쉬어가는 코너죠. 그냥 이거 맞춰가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거. 그때 할 수 있는 재결. 뭘 물어본 거야? 인용재결 물어본 거야. 인용재결. 인용재결 유형 한번 정리해 볼까? 우리 취소심판. 그다음 무효등 확인심판. 자,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심판이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자, 그때 인용재결. 즉 청구가 이유가 있다. 너의 청구를 받아준다. 그때 취소심판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떨어지죠. 또는 이 처분을 위법하니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변경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피청구인인 처분청에게 적법한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변경, 명령, 재결을 내릴 수도 있죠. 세 가지의 유형이죠. 인용재결은. 취소심판에서. 맞습니까? 대신 뭐는 없어? 취소 명령재결은 없어요. 취소재결만 있고. 자, 그다음에 무효확인심판재계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무효, 치료, 또는 부존재. 얘를 뭐 해주는 거야? 확인하는 재결을 내려주겠죠. 이 처분은 무효야. 이 처분은 치료야. 이 처분은 부존재. 이런 식으로 확인재결을 내려줄 거란 말이야. 끝. 자, 그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은 두 가지지. 뭐야?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위협, 아니 처분이 아니라 거부처분이라든지 부작위가 위협하다고 할 때 이러한 소극적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협하다고 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뭔가를 직접 해주는 경우가 있죠. 처분재결. 알아서 처분을 내려주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니라. 근데 지가 직접 이렇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피청구인한테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죠. 처분하라. 이행을 하라. 처분 명령제결. 됐습니까? 그죠? 끝난 거야. 자, 처분을 취소하는 제결. 이게 뭐야? 취. 취. 소. 제. 열. 취소심판이죠. 취소심판.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제결. 이거 뭐야? 취소. 명령제결. 따라서 얘는 X죠. 왜?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의무이행심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어디 나왔어?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제결이다. 변경제결. 취소제결. 변경제결. 그 다음에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제결. 변경명령제결이죠. 맞습니다. 취소심판. 정답은 2번이죠. X. 쉬어가는 코너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들어갑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전부 다 민출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 해속을 그르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욕먹어도 싼 거죠. 이거 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공무원이 법을 몰랐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 없어? 용서받을 수 없다. 법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설사 그 공무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야?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배상의 요건인 정답은 어쨌든 1번 끝난 거야. 2, 3, 4번 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시험 시간 내에 절대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의 직무는? 권력행위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비권력적 작용인 행정지도 이런 것들도 뭐해? 직무집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죠. 다만 뭐는 빠져?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은 빠진다라고 했죠. 다시 권력, 비권력은 다 들어가지만 사경제주체 활동만큼은 빠진다. 이거 100번 나왔어요. 아니 100번이 아니라 한 1000번 나왔어. 틀린 지문이죠. 얘는 빠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번이 왠에 X.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가해 공무원 특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1000번 나온 거죠. 기본소에서도 강조가 된 부분이었고. 이거는 어디 가나 강조되는 부분이야. 왜? 그 이유는 뭐야? 원래 과실은 주관적인 요소죠. 주관적인 요소니까 그 사람마다 주의 의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 인정 여부도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왜? 어린아이라든지 성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 수준, 주의 의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과실이 인정되지만 어린아이기엔 과실이 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요소예요. 과실은. 하지만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주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일반적인 공무원의 주의무 위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빈출이었어요. 네 번째,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공무원이 어떤 경우? 고입 또는 중과실인 경우. 이거는 괘씸한 공무원이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리 국가배상법에 조문이 있어? 없어? 조문까지도 있죠. 규정이 있어요. 자, 그때 국가가 피해자한테 돈 다 줘놓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공무원한테 배상액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피해에 기여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공평 부담의 견지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배상해놓고 뭐야? 자신이 부담해야 될 그 비율을 초과한 부분을 공무원한테 구상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액을 구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X예요. 하지만 이 4번은 여러분들이 자주 본 질문은 아니야. 쉽지 않아요. 하지만 1, 2, 3번은 100번 출제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1번 무조건 바로 알아야 되고 2, 3, 4번은 아예 보지도 않으셨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자, 그럼 9번 갈게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거. 빈출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었어요. 자, 계속 똑같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봅시다.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 자, 기억은 우리가 2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해설 강의했던 소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됐던 그 지문 또 그대로 나왔어요. 자,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뭡니까?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갖추고 뭐까지 하면 돼? 표시까지 하면 외부의 표시까지 하면 뭐 행정행위가 성립한다. 그래 놓고 뭐를 따지는 거야? 효력요건을 따지는데 그 효력요건은 이제 도달이죠. 보통 개별 처분이면 이제 송달이 전제가 되겠죠. 이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표시와 관련된 거고 이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난 소방직에서 출제됐던 거죠. 자,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처분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죠. 성립한다. 그 성립 여부는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귀요. 자, 그 다음 니은. 그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해서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관청은 그 영업이 설사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죠. 왜? 제재사유도 이런 대물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제재사유도 승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인이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제재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재사유가 승계되기 때문에. 100번 출제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떨어졌다. 이야, 여기에 대한 소송방법. 이거 100번 나왔고 중요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어느 강의에서도 강조 안 된 수업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참고로 뭡니까? 강학상 특허죠. 재건축조합이 관할관청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게 되면 무슨 주체의 지위,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설관적 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다? 인가가 아니다. 자, 원래 인가는 어때요, 여러분들? 기본행위와 인가로 구분할 수 있죠. 만약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뭘 다퉈야 돼?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를 다투면 안 돼요. 반면에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고 인가에만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를 다퉈야 되는 게 기본행위와 인가의 쟁송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뭐라고? 특허라고. 특허이기 때문에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 성립해 안 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조합설립 결의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있어?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었습니다. 얘는 설권적 처분인 강학상 특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하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거든. 이게 만약에 진짜 인가였으면 여기에 하자가 있으니까 뭐를 다퉈야 돼? 조합설립 결의의 무용 확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야 돼. 하지만 얘는 인가라 아니다. 인가가 아니라 특허라고 특허 그렇다면 조합설립 결의는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순한 뭐로 보시면 돼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면 돼요. 문제는 절차적 요건에 지금 하자가 있으면 이 요건을 다투는 거야? 아니지. 이 요건이 결여되어서 위법해진 뭐를 다투면 되는 거야?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강학상 특허 처분을 다투는 거야. 쟁송으로. 뭐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얘를 다투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읽어볼게요. 이 처분이 행해진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요거 요거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강학상 특허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따로 뭐? 요거 있죠?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다투지 마라. 맞는 지문. 100번 나온 것이다. 자, 리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일단. 자, 그래놓고 자진신고가 있어갖고 이 자진신고를 이유로 뭐 했어? 과징금 감면 처분, 후행 처분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 또한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에다 정리를 해놓은 판례예요. 요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선행 처분이에요.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줬어요. 자, 얘를 후행 처분 2라고 할게요. 자, 이때 1번의 의미는 일종의 잠정적인 행정행위 가행정행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나중에 자진신고할지 안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과징금 부과 처분부터 내리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자진신고하면 감면 처분을 내려주죠.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본행정행위가 되는 거야. 자, 가행정행위와 본행정행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얘도 행정처분이지만 나중에 본행정행위가 있게 되면 선행처분은 어떻게 돼? 본행정행위, 즉 2번의 흡수돼서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취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그럼 몇 번을 다투는 거야? 1번이 아니라 2번을 다투는 거죠. 본행정행위. 맞습니까? 선행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아니지. 부적법해요. 왜? 소의 이익이 없어요. 선행처분은 흡수돼서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여기 ㄹ은 틀린지 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넘어갑니다. 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뭐만 보는데? 소시기본계획. 자, 기본자 나왔다. 이거 무슨 계획이라고? 어떤 계획이야?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아빠, 저 커서 대통령 될래요. 오, 이게 바로 기본계획이야. 뭐라고? 아빠, 나 커서 대통령 될게요. 또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언제 한번 주말에 놀이공원이나 한번 가자. 여러분들 놀이공원 하면 막 질색팔색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언제 한번 놀이공원 가자.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놀이공원에 가야 되는 구속이 발생해? 아니잖아. 언제 한번이라고 했으니까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야, 내일, 아니, 내일 모레 일요일날 우리 놀이공원 가자. 가족들 무조건 가는 거야. 이건 기본계획이 아니죠. 구체적이고 아주 구속적인 계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언제 한번 가자. 나 커서 대통령 될래. 자, 얘는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이반의 단순한 지침이 될 뿐이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면. 100번 기본계획 체크하라 그랬잖아. 그럼 정답 1번 끝난 거야, 이 시험은. 10번은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거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원칙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우리 국민에게 일반적인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한다더라도 얘는 거부처분이 아니야. 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자 원고적격이 바로 뭐야? 신청권의 존부잖아. 맞습니까? 이건 뭐야?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례예요. 우리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우리가 외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 무슨 무슨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 이 정도의 이해관계라면 뭐 할 수 있어? 계획변경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청권을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계획변경 신청권 있죠? 얘를 부정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발생한다? 자, 키워드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제가 참고로 수업하면서 이 필기 한 100번 했습니다. 진짜로. 자,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의 이해관계. 얘는 단순한 이해관계이 아니냐 그랬죠? 왜? 계획, 시설, 결정의 이해관계는 거의 대부분 뭐야? 토지 소유자란 말이야. 그래서 1번과 3번은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란 말이야. 이해관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2번은 어떤 사례였어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본허가를 받으려면 국토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법률상 그 계획변경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치? 그때 예외적으로 뭐야? 계획변경 신청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안이었어요. 키워드만 기억했어도 되잖아. 자, 2번 보세요. 장례 일정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범위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면 뭐 인정된다고? 변경신청권 인정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뭐라고 됐어? 그 신청인에게 국토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설사 법규가 없더라도 뭐야?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어요. 1, 2, 3, 이 사례들은. 됐죠? 자, 세 번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이건 이것도 100번 나왔죠? 뭐야? 앞으로 법령에 의해 뒷받침할 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00번.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입니다. 자, 얘는 뭐야? 자, 처음에 A 도시계획 결정한 다음에 얘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세워요.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얘를 세웠다는 얘기는? 얘를 취소하고 얘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 할 수 있어요. 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 자, 변경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아,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할 수 있고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개가 양립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선행 도시계획이 소멸되고 얘로 대체 변경된다는 의미. 맞는 말이죠. 아침에 김밥 먹자 했다가 오후에 라면 먹자로 바꿨어. 그러면 뭐야? 이제 김밥은 안 먹고 라면 먹겠다 이 얘기잖아. 맞습니까?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 뭐랑 비교해야 돼?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야.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얘가 취소가 되나? 아니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했어요. 비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무효. 자, 행정대집회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각각 의뢰 대화 중 의뢰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비교적 되게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답변 위주로 보셔도 답을 빨리 골라낼 수 있어.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죠. 왜? 자력집행이 가능하니까 법원의 힘을 빌리지 마라. 100번. 자, 그 다음에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 의무에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죠. 따라서 사법상 대체적 자기의 의무 불이행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소방직에서도 또 이런 거 출제됐었거든. 뭐? 어떤 거 출제됐어? 예를 들어서 협의 취득 과정에서 내가 토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했다고 약정을 했어요. 그때 그 철거 의무는 사법상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법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맞는 지문. 100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는 최근 뿐만 아니라. 자, 3번. 행정청은 개별사건이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특히 대체적 자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집행이 가능한가 동시에 어휴, 소리가 이상하네요. 대집행이 가능한가 동시에 모두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러면서 뭐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잖아. 맞는 지문. 100번. 자, 네번째. 이행강제금 납부 임무가 상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속이 안되지. 이거는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이건 진짜로. 정답 4번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이 될 수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행강제금 말고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상속돼야 안 돼? 됩니다. 이행강제금만 상속이 안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휘어가는 코너죠. 실효성 확보 수단의 예와 성질. 연결을 옳지 않게 하는 거. 가능하면 즉시강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어, 선생님 이거 즉시강제일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해보세요. 직접강제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면 얘는 X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원상복구명령. 자, 원상복구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공유재산에다가 내가 건물 같은 거 지었어. 그러면 철거 같은 거 부담하겠죠. 철거의무 같은 거 부담하겠죠. 따라서 여기 대해서는 대집행 같은 게 가능하겠죠. 일종의 강제집행.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즉시강제. 자, 절대 즉시강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죠?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의무를 부과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즉시강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은 3번이야. 이 포인트는 너무 많이 출제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얘는 행정벌의 일종이니까 끝. 13번. 자, 행정상 즉시강제 나왔네요. 자, 얘가 우리 강제집행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 얘는 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급박할 때 그냥 행정청이 아무 말 없이 바로 들이닥쳐서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 마약 갖고 있는데 어? 그 마약 빨리 그거 폐기하세요. 며칠 뒤에 확인해봅니다. 이러면 돼? 안 되지. 그냥 보는 즉시 폐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즉시강제예요. 자, 즉시강제에서 문제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영장주의.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출제된 거야. 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뭐야?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냐? 이런 영장주의에 관한 견해드림이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대법원은 절충설이죠. 절충설. 절충설. 무슨 말이야?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형사 절차에서와 같이 급박한 경우에는 영장 없는 즉시강제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언제 영장 받아가지고 마약류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영장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한데 급박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다. 그럼 사실상 거의 영장 필요 없다는 얘기야. 즉시강제는 원래 급박할 때 하기 때문에. 헌제는 아예 그냥 영장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아니죠. 대법원은 어떤 경우는 영장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는 아예 영장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틀린 질문이죠. 정답 1번. 끝. 자, 즉시강제는 직접강제만은 다르죠. 왜? 얘는 강제집행이잖아. 그래서 의무부감 및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 맞는 질문. 자, 구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조치. 이게 바로 뭡니까? 불법 게임물 발견했어요. 이거 애들한테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불법 게임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거 빨리 폐기 처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빨리 애들한테 팔아치우겠지. 적발되기 전에. 다시 적발되기 전에. 안 돼. 그냥 바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수거 폐기를 해야 돼요. 즉시강제죠. 여기 헌법재판소 팔래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할 때 뭐라 그래? 영장 필요 없다. 그냥 구장 들어가서 수거 폐기 해버려라. 급박하니까. 네 번째. 자, 즉시강제는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죠. 강제집행은 미리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단 말이야. 특히, 즉적강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내? 의무를 부과해놓고 그 불이행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기회를 주죠. 반면에 즉시강제는 바로 들어오지. 따라서 뭐부터 활용해야 돼? 즉적강제와 같은 강제집행을 먼저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될 때, 마지막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즉시강제를 활용하는 거죠.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직접강제가 가능하면 그거부터. 그리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됩니다. 비례원칙 지켜줘야 되겠죠. 맞는 지문. 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자, 이제 처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번 등장합니다. 여기 별빛 두 개 칠게요. 난이도 세 개 중에서. 색깔 두 개 칠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맞출 수 있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여기 지금 니은하고 디귿 지문을 지금 빼놨거든요. 니은, 디귿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생소한 판례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푸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단원칸때 장담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억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꼭 메밀한 영역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는 개인정보도 포함된다라는 게 진짜 100번 이상 결제된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정답 볼게요. 기억, 기억, 기억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 얘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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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이냐 이거 구분하고 있고 얘는 니은한 다음에 리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리을부터 한번 확인해보자고. 리을부터, 리을부터. 니은, 디귿 만약에 하다가 몰랐으면 넘어가시고 리을부터 확인해보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거부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지.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구청장이 이걸 거부했다. 이건 거부처분으로서 쟁송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2017년 판례 이후로 거의 매년 출제된 판례예요. 인정하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최신 판례할 때도 했고 어느 것 하나 안 한 적이 없었어. 이거 내 수업뿐만 아니라 어느 수업도 마찬가지야. 자, 기역, 리을 알았어. 답 찾아보자. 기역, 리을. 정답 4번. 됐어요? 정답 4번 찾았잖아. 빈출 가지고 이거 100번 나오고 있고 100번 나왔어요. 한 번만 나온 지문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기출에서 한 번 나왔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확인해요? 아니잖아, 이거. 진짜 100번 출제된 거야. 정답 찾았다고. 기역, 리을. 나머지는 없잖아. 기역하고 리을이 좋은데 답이 없잖아. 정답 4번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찝찝하니까 니은, 디귿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니은, 디귿은 너무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어려운 지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빈출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너무 깔끔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니은 볼게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한대요. 자, 만약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수집 처리할 정보들이 있으면 원래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정보까지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뭐라고 돼있어? 읽어봐, 국어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그럼 그 일련의 정보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을 필요 있어, 이때는? 없지. 다 받은 걸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래잖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 이번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야. 수탁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는데 수탁자. 어려운 질문이야, 이것도. 수탁자랑 제3자. 얘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하실 때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약관에서 마지막에 이런 거 봤어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어? 선택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상, 제3자 정보 동의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그 사이트 말고 다른 사업자한테도 정보가 제공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득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가입을 하는데 네이버 가입을 하는데 네이버 말고 만약에 국민카드라든지 삼성생명 이런데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그때 만약에 네이버에서 그 마지막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있지. 거기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네이버에서만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누구한테도 줘요. 국민은행이라든지 삼성화재 이런 데다가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겠지. 물론 이 회사랑 이 회사 간에 어느 정도 거래가 있겠지. 금전적인 거래가 있겠지.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3자라 그래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3자한테는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돼, 안 돼? 네이버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에 동의했을 때만 보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3자한테 함부로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플러스 정보통신만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이거? 오케이. 그럼 수탁자는 뭐냐면 수탁자는 제3자랑 완전 달라요. 아까처럼 삼성화재라든지 각종 보험회사 또는 카드회사 이런 데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이득을 얻고 싶잖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주체들 있지. 동의받아서 그 정보 수집해 갈 수 있잖아. 걔네들이 제3자고요. 수탁자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보를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불가한 거야. 즉 내가 만약에 네이버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네이버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지 일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냥 가공해서 잘 정리해서 네이버한테 갖다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수탁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 이용해? 이득을 얻어? 아니죠. 그냥 정보만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네이버한테 갖다 주는 거 불가한 거야. 왜? 여러분들이 네이버한테 주는 건 동의를 했으니까.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고 그냥 일만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탁자한테 정보가 갈 때 이 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해? 안 필요하죠. 동의 없이 이 사람한테 간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정보를 쓸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얘한테 갈 때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처리했다는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처리에 관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짐으로 아니죠. 수탁자는 아무런 이익을 안 갖는다고. 얘는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할 생각이 없어. 뭐 마케팅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 생각이 없어.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주는 거야.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여기 이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니은, 니귿 지문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몰라도 되는 지문이야. 이걸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잘한 거야. 기억, 니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15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처음하고 끝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세 개를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죠? 두 개만 알아도 찾을 수 있고 세 개를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요. 멍청한 놈들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행정심판 청구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원래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곧바로 후송 제기할 수 있잖아. 임의적 전체주의에 따라. 잘못 알려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야. 행정심판 청구해야 돼요. 막 이래갖고. 자, 청구했습니다. 청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원래 행정심판 청구 안 했으면 곧바로 소송 제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판 청구하느라 시간이 끌렸단 말이야. 그 시간이 끌린 시간 어떻게 해야 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행정소송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 시점부터 기산점이 90일이 기산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기간 다 지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기간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오케이. 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틀렸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이때부터 뭐야? 재소기간이 기산된다. 뭐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기간 계산이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질문입니다. 자, 니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해서 각하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행정심판 청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부적법한 청구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청구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 후에 여러분들의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취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이미 행정심판 제기기간, 즉 90일이 도과했다는 얘기는 소송도 지금 제기 못한다는 얘기거든. 시간 다 날려본 거야. 지 잘못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때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습니다. 니은도 틀렸다.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죠. 즉, 개별 처분에 있어서는 즉, 상대방이 있는 처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안 날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90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날이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너무 똑똑해서 알았다. 그 시점이 아니라 처분 문서가 여러분들에게 요요하게 송달이 돼서 뭐야?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현실적으로 안 날이야. 송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간 계산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너무 불리하잖아. 똑똑한 사람이 더 불리하잖아. 기산점은 뒤로 갈수록 유리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이거 어떤 사안입니까?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단계야. 그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처분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대. 아직 처분서가 송달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정보공개 청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럼 이때부터 90일이 진행이 됩니까? 안 날이야? 아니라고 그랬지. 서류를 송달받지 않은 이상 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기간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처분 문서를 송달받아야지 그때 현실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때부터 기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질문. 실질적으로 디귿도 사실상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리을.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거는 100번 물어본 거고 100번 강조한 거예요. 무효확인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뭐를 병합합니까? 취소 청구를 병합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 뭐라 그래? 무효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일반적이다. 만약 얘가 1월 1일에 제기됐고 얘가 12월 1일에 병합됐다. 그러면 취소를 구하는 소는 언제 제기한 걸로 봐야 돼요? 12월 1일에 제기된 걸로 봐야 돼? 그게 아니라 그랬지. 언제? 무효확인소 1월 1일에 제기됐을 때 얘도 함께 제기된 걸로 보는 거야. 왜? 무효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취소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설사 얘가 뒤에 뒤늦게 병합됐다 하더라도 얘는 적법하게 병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법한 소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도 설사 뒤늦게 병합됐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0번 빈출. 리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리을만 알아도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기억하고 리을. 한번 볼게. 자, 기억 X 쳤지 여러분들? X 쳤지? 리을 5 쳤어. 디근리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특히 디근리은 헷갈릴 수도 있어. 내가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기억, 리은, 디근리을, 오엑스 지문을 만들 때 정교하게 완벽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지문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실제 문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알아. 완벽하게 내 지문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맞추게 조합하는 게 어려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마 모를 텐데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몇 개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기억, 리은, 디근리을 조합 지문. 됐습니까? 한번 볼게. X 찾았네. 1번 아니면 4번이야. 그럼 나머지 리을 보자. 얘는 X고 얘는 5네. 정답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스킬까지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16번. 위임 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 봅시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다. 이때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조례든 정관이든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포괄위임 입법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위임이 가능하다더라도 여러분들 국민의 권리위무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은 누가 정해야 돼요?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되죠. 이게 의회 유보의 원칙이잖아. 대법원 판로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국민의 권리위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빈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즉 국회가 저장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라. 이게 조세법률주의인데 우리 죄형법정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조세법률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국회 전속사항들은 원칙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지.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 뭐야?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형벌규정도 어때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이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위 법규명령 등에 위임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상 과세의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해서 규정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2번. 그럼 만약에 2번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 위임의 내용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 국회 전속 입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출제됐거든. 근데 그게 이제 같은 사항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이 안 되면 2번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럼 몰라. 그럼 3번 가봐. 3번, 4번이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대강 다 정한 다음에 그 중 특정 사항 일부만 범위를 다시 정해서 구체적으로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재위임이죠. 허용돼야 안 돼? 허용돼죠. 전면적인 재위임, 백지위임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범위 정해서 다시 토스하는 건 된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죄임이 허용될 수 있어 없어? 허용되겠지. 맞는 질문. 그 다음 네 번째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정의 취지를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법규적 사항을 정하려는 게 아니지 기존의 법률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경우죠. 그죠? 자, 그때는 모법의 규율 범인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최신 판례 할 때도 강조했던 거 모의고사 뭐 어디에서나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5죠. 새로운 법규적 사항을 하위 명령이 만들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위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새로운 법규적 사항이 아니야. 모법의 취지는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판례상 항구소송의 원고적격 자, 이것도 전부 다 이미 출제 한 번씩 다 됐던 것들이야.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까? 안 되지. 외워야지. 사증발급 자, 이거 사증발급 신청하는 외국인은 어디 있는 사람이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같은 외국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화, 기화죠.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또는 강제 퇴거 명령이라든지 또는 체류,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인정되죠. 비교해준다고 그랬어. 왜? 기화, 불허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5년 이상 산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려면. 강제 퇴거 명령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살다가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다음에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도 뭐야?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변경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야. 전부 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원고적격 인정했죠. 비교하셔야 돼요. 그죠? 기역 X. 자, 소방청장.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뭐야?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소방청장. 그다음에 누구? 누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관위위원장, 소방청장 외워주세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지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단 말이야. 왜? 얘네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못해. 그러면 뭐야? 항고소송이라도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이거 최신 판례. 2020년 최신 판례죠. 이거. 2020년 최신 판례.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회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해서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입니다. 얘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 있다. 그래서 이것도 최신 판례 특강 때 했고 그다음에 동영모의구사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 이건 예의야. 최신 판례는. 이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관건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법무사가 내가 사무원 채용하고 싶어갖고 어디다 신청을 해요? 지방법무사회에다가 신청을 했단 말이야. 요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 법무사한테 거부처분을 내렸죠. 그냥 누가 불만이야? 법무사도 불만이지. 사무원 채용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불만이죠. 그때 얘도 거기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할 수 있고 떨어진 사람, 못하게 된 사람. 얘도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최신 판례였어요. 그다음에 리을. 이거 진짜 100번 나온 거지. 개발 제한구역 중 일부 칠학을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입니다. 원고적격 인정되죠. 이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처분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에요. 내용이 뭐야? 도시, 아니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이 처분의 내용이.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살아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살아요. 처음에 무슨 처분이 있었다고? 처분의 내용을 꼭 숙지하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봐야 돼. 무슨 처분? 여기까지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전부다. 그럼 A도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죠. B도 지금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게 그린벨트야. 이게 전부다. 이게 그린벨트. 이때 처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내용이야.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린벨트에서 삭제해주는 거야. 해제해주는 거야. 그럼 누가 신나요, 여러분들? 그린벨트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B는 신나죠? 반면에 지금 누구야? A는 이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야. 잘 봐봐. 잘 봐봐. 해제하는 내용은 B한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얘기해서 해제 처분을 없앴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원점으로 돌아가면 B가 짜증나요. 즉 B는 취소 소송에서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이 해제 처분이 취소되든 안되든 항상 그린벨트 안에 묶여있어요. 그럼 얘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 얘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그럴 때 원고적격이 인정돼? 안 돼? 아이고, 리을. X로 해야 되겠죠? 원고적격이 얘는 인정이 안 되겠죠?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왜? 그 이래나 저래나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18, 19, 20이 이제 사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례 문제 풀 때 팁을 드렸어요. 뭐? 겁먹지 마라, 첫 번째. 겁먹지 말고 두 번째로 사례 문제의 출제 주제는 항상 기본적인 빈출 사례예요. 빈출적인 내용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무섭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요 지문까지 가잖아? 지문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를 가지고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오면 분명히 아,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또는 아, 이거 제대로 다 몰라도 요거 보면서 문제 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1번부터 볼게.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협하다. 맞지?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칠 수 없다. 언제만 부칠 수 있다?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부칠 수 있어요. 만약에 근거도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부치면 뭐야? 뭐여죠. 1번 맞는 지문. 2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만 가지고 풀 수 있어.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 또는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이 판례가 기억나야 돼요. 그럼 풀 수 있어. 갑은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고 따라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어떤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3번. 갑에게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와, 요것만 보면 되잖아. 거부처분. 내가 이거 동영모의고사 마지막에 인사할 때까지 얘기했잖아. 마지막에.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에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거부처분은 원점이야. 달라는 걸 안 줬다고 내가 뭘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야. 원점이야. 맞습니까? 원점인데 정지할 실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거부처분은 정지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0번 나온 거야.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죠.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끝. 이렇게 끝났으면 이 문제 푼 거야? 안 푼 거야? 푼 거야. 여기서 쫄지 말라고. 여기서 쫄지 말고 어떻게든 일로 내려오셔야 돼. 됐습니까? 4번 한번 풀어볼게. 갑이 앞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대요. 근데 뭐 어때? 폐소했대. 갑이 폐소했대. 갑이 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판결이 확정됐으면. 이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이 기판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죠. 처분이 적법하니까 폐소했겠지. 원고가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위협해야 처분을 취소하지. 다시 말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선행 소송. 제1의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소송이야. 자, 두 번째 소송. 그 이후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송. 자, 얘는 후소죠. 2번 소송. 후소야. 자, 어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다면 다른 법원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기판력이 어긋난단 말이야. 또한 원고인 갑조차도 제2 소송에서 공사 중지 명령 얘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제2 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기판력 때문이에요. 기판력. 기판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4번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겠지만 실제, 실전, 실전에서는 4번을 읽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4번 지문이 그래도 기판력을 대부분 어려워하기 때문에 출제한 건데 나름대로는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이거 풀고 4번 안 보고 찍고 그럼 넘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게 풀었다. 넘어가자. 19번도 다례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90일이 넘어서 과세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90일이 지났다는 얘기지. 그 후 과세 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과세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그림을 개별 공시지가 결정했고 뒤에 뭐가 있었어?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처분 통지가 이 결정이 있고 나서 90일이 난 뒤에 이 처분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90일이 넘었다는 얘기잖아. 불. 가. 쟁.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때는. 그치? 원래 애초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했을 때 90일 이내 소송 제기했으면 됐는데 지금 90일이 넘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잖아.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하자 승계 되느냐. 이 문제잖아. 하자 승계 되느냐. 얘는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 불가쟁력이 안 발생했으니까. 제소 기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거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자 승계 문제죠. 이거 뭐야?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되는 사례죠.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되는 거 우리 세 가지 사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개과, 표수, 일배. 맞습니까? 개과.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부가 처분 사이에는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된다. 왜? 하자 승계 안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입대는 다툴지 말지를 몰랐으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개과. 이거. 자, 그 다음에 갑은 토지 대장에 전후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 신청을 했대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 지목변경 신청을 만약에 행정청이 반려하게 되면 나는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따라서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거부를 냈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처분. 지목은 대개 중요하다. 100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라는 놈은 갑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대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의뢰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건가? 아니라 그랬지. 이거 아무런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소유자의 명의는 뭐로 결정된다? 등기로.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 명의가 누구로 돼있든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이 아니죠. 이것만 알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야.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 공시직 가결정에서 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틀렸어요?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소송 제기 못하는 거야? 90일이 지났으니까 소송을 제기를 못해서 하자승계, 얘를 다투는 소송에서 여기에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개별 공시직 가결정이 있을 때 여기 대해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쟁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돼? 하자승계는 논의할 실익이 없지 그때는. 그치? 다투면 되는 거야. 원래는.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개별 공시직 가결정에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원래는.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야.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그죠? 과세 처분이 언제 있었대? 여기 90일이 넘어서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과세 처분이 있기 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 공시직 가결정이 있고 나서 90일 경과 이전이란 얘기잖아. 이때는 불가정력이 발생했어? 안 했어? 발생 안 했다는 얘기야. 과세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이 질문이 어렵나? 과세 처분이 언제 있었대? 개별 공시직 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90일이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다는 얘기잖아.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는 얘기잖아. 여기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 하자승계 문제가 아예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X예요. 2번. 갑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 공시직 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위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된다 그랬잖아. 개과. 맞습니까? 이때 얘는 위법해 아니요. 얘는 적법한 거야, 여러분들. 적법하니까 여기서의 위법을 끌어다 쓰겠다 이 얘기잖아. 여기서의 위법을 여기다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세번째,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갑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죠? 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틀렸죠? 의뢰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신청 거부,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라 그랬지, 이거는.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틀렸죠? 부정된다. 얘가 처분이고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9번을 실수해서 틀렸을 거예요. 실수. 이런 거. 이런 거 낚여가지고. 실수해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틀렸다? 19번 인정입니다. 19번 틀린 거는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틀린 거 아니야. 이건 충분히 낚일 수 있었어.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풀었으면 100점이 가능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번. 옳지 않은 것은. 자, A도 B군에서 식품 적개급을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는 재량이에요. 재량.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죠. 자, 이 시행규칙은 뭐예요? 우리 뭐라고 그랬어? 부령이라고 그랬죠? 부령이 지금 뭐를 담고 있어? 주류제공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이런 식으로. 뭐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령에다가 제재 처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령의 제재 처분 기준을 담고 있으면 얘는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이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형식은 법규야. 부령도 법규잖아, 형식이. 근데 내용이 처분 기준.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행정규칙. 내용이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자, 그때 만약에 첫 번째. 형식이 대통령령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법규정, 법규, 법규명령. 반면에 부령이면 나누라고 그랬지. 형식이 부령이면. 즉, 형식이 대통령령이냐, 부령이냐. 나누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가 있어? 수익 처분 기준. 수익 처분 기준. 즉, 인허가 처분 기준이 들어가 있어. 또는 제재 처분 기준이 들어있어. 영업정지 처분 기준. 이런 제재 처분 기준. 담고 있을 때. 자, 수익 처분 기준 갖고 있으면 얘는 법규였죠. 법규명령. 반면에 제재 처분 기준 담고 있으면 얘는 뭐야? 행정규칙이었죠. 행정규칙이었죠. 이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1번부터 볼게요.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지금 누가 처분을 했어? B군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야? B군수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죠. 그러니까 어디? A도.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자,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개별법에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한 경우 빼고는 나머지는 뭐야? 안 거쳐도 됐습니까? 이건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전체주의에 따라 안 거쳐도 된다. 세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령에 행정처분 기준, 무슨 기준을 담고 있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제재처분 기준을 담고 있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행정규칙. 행정규칙. 근데 얘는 지금 낚고 있는 거야. 이 3번은 여러분들 낚시하려고 나온 거야. 뭐라고 돼 있어? 마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 규정과 결합해서 위임 범위 내에서 대외적 구성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구나. 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구나. 오지. 이렇게 가면 이건 X야. 왜? 여러분들 지금 봐봐. 형식이 뭐야? 부령이야. 형식이 부령이야.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이거 지워볼게. 법령 보충규칙. 얘는 여러분들 형식은 뭐야? 행정규칙이야. 예를 들어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이에요. 고시.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 내용이 법규예요. 법규. 법규적 사항을 위임받아가지고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담는 거란 말이야. 얘는 뭐라고? 부령이라는 시행규칙이에요. 형식 자체가. 그럼 뭘 떠올려야 돼? 대통령령과 부령에 담겼을 때 그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반대 구조란 말이야. 뭘로 보셔야 돼? 어쨌든 대외적 구성력 없는 거죠. 부령에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재처분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 3번. 이걸 낚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약간은. 하지만 모르는 내용은 아니야, 절대. 그죠? 네 번째, 갑의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죠? 재량처분이라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옛날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었죠? 법원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우리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은 그대로야.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낙혔다. 이것도 실수죠. 이건 별표 하나씩 정도 쓸게. 실수.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틀렸다면 19번, 20번에서 틀렸어야 돼요. 만약에 틀렸다면. 그래서 한 90점 정도 얻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 잘한 거야.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갔으면 100점까지도 가능했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 사례 문제 두 문제 19, 20번 틀린 거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까지 20번 해설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길게 해설을 했어요. 이번은 9가지 시험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교재랑 한번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해설 듣고 책 한번 펴보고 공부를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셔가지고 다음 지방직도 있으니까 좀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